넷마블 마리 엘 에투알 마리는 모트바이 부두 여왕의 외동딸입니다. 별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그녀는 미래를 예측하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마리에게 어느 날 모리스가 찾아왔고 그녀는 그를 도와 대지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마리는 운석 조각에서 신비로운 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에게는 마법 피해를 주고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호신용 지팡이를 휘둘러 적을 공격합니다. 마리는 각종 약초와 독극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적을 중독시켜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직접 만든 신비로운 혼합물을 마십니다. 마리가 자신의 체력 일부를 즉시 회복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마리의 방어력이 크게 상승하고 받은 피해 중 일부를 적에게 되돌려줍니다. 주문을 외워 적들을 곤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주변의 적들을 이동 및 공격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마리는 아군을 지원하는 데에 최적화된 캐릭터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아군에게 지속적으로 치유를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거울을 적절히 활용하면 순간적으로 탱커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리의 부두술사의 저주는 모든 캐릭터들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 속박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팀에 마리가 있다면 함부로 뭉쳐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에게는 자애로운 치유의 빛을 적에게는 불길한 저주의 권선을 내뿜으며 마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동료의 적들은